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충격적인 근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홍준 대표가 피프티 멤버들에게 복수를 해서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피프티 피프티가 전속 계약 분쟁 중 미국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지난 5월에 기획했던 앨범이 발매된 것이죠. 앨범은 워너뮤직에서 나왔으며 소속사도 어트랙트로 기재되어 있어 화제가 됐습니다. 앨범을 받아본 팬들은 전속 계약 분쟁 중인 것도 모자라 아무런 홍보 없이 앨범이 그냥 나왔다고 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많은 팬들이 앨범 인증샷이나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팬이 인증한 앨범 인증샷이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피프티 멤버들은 안 보이고 텅 비어 있어서 이럴 거면 앨범을 왜 내냐는 댓글이 달리고 있죠. 많은 아이돌들이 이 자리에 화보급 사진을 촬영한 후 함께 기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피프티 팬들이 실망스러워하는 가운데 전홍준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제로 전홍준 대표가 전화통화를 통해 어트랙트가 직접 기획한 앨범이고 덕이버스와는 무관하다는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이 사실을 알아차린 네티즌들이 앨범을 많이 사봤지만 저 따구로 만든 건 처음 보네? 그럼 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구매자 엿 먹이는 것 같네? 이건 좀 별론데 팔찌를 말던가와 같은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프티 피프티가 화보 촬영장에 와야지 앨범에 넣을 사진을 기재할 수 있었는데요. 전홍준 대표가 배신한 피프티 멤버들을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된 스케줄을 진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전홍준 대표는 피프티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획대로 미국 앨범 발매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어차피 저걸 구매하는 사람들은 통수친 애들을 아직도 좋아하고 돈 쓰는 애들이니깐 대놓고 엿먹어라 시전한 건가? 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프티가 잠수타는 바람에 전홍준 대표의 빡침이 느껴졌다는 소리입니다. 표면상으로 피프티와 팬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매한 앨범이라고는 했지만 전홍준 대표의 속내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앨범을 발매하면 수익이 생기니 피프티 피프티가 갚아야 하는 위약금 액수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전홍준 대표가 복수를 위해 일부로 발매했으며 잠수타고 달아난 피프티 멤버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냐는 댓글도 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홍준 대표의 인스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라는 문구가 업로드 됐습니다. 여러분은 전홍준 대표의 앨범 발매와 인스타 문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